이번에는 남자 두 명이 흉가로 들어갔습니다. 이곳저곳 흉가 안을 촬영하는 두 사람.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. 사진 속에 둥그렇게 보이는 먼지 같은 점들이 보이십니까? 체험단들은 이 둥그런 점들을 귀신이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고 말합니다. 정말일까요? 게다가 저희 제작진이 설치했던 조계선 카메라에도 이상한 형상이 포착했습니다. 흐릿하지만 분명 남자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 형상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